응? 플리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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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마니! 킬로! 원 킬로! 도van에 사ации 네 도van에 원 킬로우 원 킬로우 이렇게 시장을 봐야 물가를 어느 정도 예를 하지 무 사야 돼 무 야 무가 어떻게 이렇게 가지각색이냐 크기가 아이고 아니 그 정도는 들 수 있어요 오케이 30 50 마늘이 있네. 나 마늘이 없는 줄 알고 조마조마해 있네. 150 드라미구나? 야 이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노동인데? 시작도 하기 전부터 노동이. 되는구나. 되는구나. 아 이렇게 편한걸. 어우 손 끊어지는 줄 알았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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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아. 오케이. 10 10 들어가면 괜찮아, 천 원 편한데? 손가락만 날라갈 뻔했는데 10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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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 중고인 거죠? 혼자 오면 좀 무섭겠는데 혼자 오면 좀 정말 좋은 사진 진짜 좋은 사진? 이건 관심 없어요 엔틱 감사합니다 물어봐요 선생님, 영어 말해? 따라해 따라해 아, 큰일났다 아, 큰일났는데? 괜찮은데 이런 게 중고 일단 저런 거 저런 거 아까 지금 본 게 철판이 나 이거 봐, 여기도 철판 있잖아 이런 거 생각보다 작은데 근데 시선은 끓일 수 없는데 이거 좀 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어, 이거 괜찮다 아, 근사하다 이거 이런 거 딱 놓고 해야지 되는데 우와 질릴 때 한 번 질러야 되는데 물어볼까요? 물어봐 헬로우 파이프다우슨 70만원? 60만원? 하나 어? 괜찮은데요? 뭐가 여전히 한 번 거 다 쓰냐? 근데 이거는 갖다 놓으면 상징적이네 응 사이즈가 있었어 이걸 딱 갖다 놓으면 전면에 이것만 배치해 놓으면 그럴수하지 어 응 응 6천? 더 올라갔어, 갑자기 올라갔어요? 6천, 천원? 너 가서 뭐라 그랬길래? 아니, 아니, 아니 너 부자라고 그랬어? 아니, 아니 이럴 땐 자리를 슬쩍 뜯었다가 오면 또 가격이 아까 그걸 보고 나니까 안 보이잖아 우리가 받은 돈 얼마지 할까? 저희 28,000원이었나요? 그렇죠? 14,500원 반을 쓰는 거지, 지금 14,500원이면 140만원인데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아니요 좋은 경험하러 오는 거니까 야, 사자 마지막으로 500만 더 깎자 500만 네 파이팅! 사장님 boss 총 이거 응? 보다 plea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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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money plea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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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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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have money please please 플리즈. 제로 플리즈. 오케이. 땡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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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, 땡큐. 땡큐. 여기 T 보자, T. 로로코 T. 26시간 45분. 26시간. 장비 좀 사야 되는데, 냄비하고 그러면. 홀판 철깍 닦는다. 썸네, 이거.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음식이 자신 있잖아 우리가. 응. 내일 우리는 관건이 회전을 어떻게 시킬 거 아니야?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메뉴잖아. 빵을 딱 들어서. 그럼 종이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해야겠네. 그래, 빵을 딱 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은 첫날은 굴고기 팔고 자기자기해서 그냥 빵 사이에 넣어주는 샌드위치를 팔다. 굴이 하나 하고 싶다 진짜. 맨날 우리 시도해 보고 싶은 거 있잖아. 우리의 불고기 양념이 통하나 안 통하나. 여기는 보니까 그 빵이랑 어떻게 뗄래 뗄 수가 없잖아. 네, 네. 여기 빵이 주식이고 샌드위치처럼 빵 사이에다 불고기를 넣어서 판매해 보면 어떨까. 신경! 하자, 하자. 하자, 하자. 익숙해요, 이제. 이런 분위기. 구르마를 갖고 올걸. 아, 귀여워. 그걸 갖고 왔어요. 어 이거 빌리스도 있을 것 같은데 만 원인데 너무 비싼데 칠 들어가면 괜찮아요 천원 어우 편한데 50? 50? 50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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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! 50 뒤로야? 야 시장에서 10인데? 아무튼 참 아이 1 2 3 1 2 3 4 C C 1 2 3 4 C C 1 3 4 C C 1 3 4 C C C 1 3 4 C C C 아 네 아 느낌이 왔어 저 친구 생겼어요. 친구. 예스. 안녕하세요. 노십디람이나 줬다며. 네? 어디다 넣을까요? 어디다 넣을까요? 친구 생겼어요. 봐야지 친구. 네. 감사합니다. 내일? 내일? 네. 내일 50만원. 내일 50만원. 내일 50만원. 비싼 거라니까. 오케이. 야 시장에서 10이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둘 다 프렌드. 저거 진짜. 이거 양념하자. 네. 향하고 흥미가 달라. 꿀을 넣고 안 넣고.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지? 하하하하하. Milwaukee. 맛있어, 절가.